한 번에? 3발 하나있고 팀있고 계좌 힐져 왼쪽 3발 라인 아 나 어떡해 이거? 해줘야 돼 하나 배워주고 저기 나온거 계좌라고? 살린거 둘인가 이제? 백옥라인에 뭐있어 움프를 잡으네 2층 긴 꼬리랑 차고 차고 하나 기절 차고 하나 기절이고 옥상탑에 있었던거 같아 그리고 긴 꼬리 하나 차고 베란다 가까운 방 그대로였다 방금? 아니 나갔어 방금 나갔어 계단쪽? 2층? 계단쪽 아니면 계단쪽에 폭 갈게 길게 끝났고용 지금 쉘터에서 우리 쐈다 쉘터였어? 아 이번쪽 쉘터에서 SR 쏜거 같은데? SR이랑 우리 머리 봐줄래? 우리 골라 우리 골라 다시야 여기 쏜다 차다 뭐야 땡길게 땡길게 더 뒤로 갔는데? 빙불로 베란다 알림프로 들어간거 같은데? 거실에 핀 까놨어 거실에 핀 깠다 있다 있다 화장실? 화장실 아니면 바로 오른쪽 들어가자 판처다 판처 뺐어 띠오 B려 빙불로 빙끄라이더 있겠다 이거 가자 화장실? 화장실? 연주 피킹 안한다 피킹 안한다 내 쪽 폭 맞았어 폭 맞았어 폭 맞은거 기절 2번 하나 있다 땡겨줄게 이미 팔각장 잉 쳤어? 야 잉 쳤어 면증 갈게 따라와 가봐 가봐 누가 있다 차 뒤에 차 뒤에 이렇게 끝이야 1번이랑 1번 셋에 또 보고 잔칩일까? 아 4번 팔각장도 있다 팔각장 있다 어 이미 뛰었다 2번 터졌다 원타야? 원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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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바스하고 힐 뺏은거고 확인 확인 어 지 아까 밀게 했는데 이거 창문 없는 각으로 붙여놓을게 몇 뛰어 내려? 몇 뛰어 내려? 몇 뛰어 내려? 나 사락 1층 2등 1번에 1층 기절 바닥이죠? 하하하